. 잡는 게 맞을까요 인연일까요 아니면은 기다릴까요 뭐 여러 가지 등등 여쭤보 심령님한테 여쭤보시고 싶으시걸라 아니란 대답을 해주고 싶어. 그리고 눈 돌아와라 그리고 마음 돌아와라. 응 그래서 헤어집에 아픔은 분명히 있어. 막 못 버티겠고 진짜 막 진짜 잃어버릴 거 같고 진짜 그것만 잡아야 되고 막 애탈살은 있다. 뭐 알아 잡아. 뭐 알아 잡냐고 고통만 주는 사람한테 뭐 알아 잡아. 뭐 땜에. 뭐 하나 물어볼게요. 남자 없이 못 살아. . . 근데 외로운데 더 외롭게 하잖아. 사람이 외로우니까 누굴 만나는 거야. 그저. 근데 왜 여기에 꽂혔니. 그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왜 안달병이 났냐고 왜. 언니 꾸미고 언니 일하고. 정신 조금 맑게 돌아올라고 애쓰다 보면 좋은 사람이 생기겠지 왜 안 생기겠어. 수녀 팔자도 아니고 무덤 팔자도 아니고 스님 팔자도 아닌데. 무덤 팔자도 아니에요. . . . . . . . . . 언니가 언니 생각을 조롱하고 언니가 언니 생각인 것 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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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라도 돼서 말 터졌어? 보여? 들려? 성몽 받았어? 꿈은 꿈만 맞지 다른 거는 없어요. 내 볼까도 생각했었어요 뭐야. 그니까 왜 왜 이 직업들을 선택하니 안 괴로워 보이니 오해받고 안 괴로워 보여? 왜 무당 발자가 또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는 건 뭐야? 왜 이거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어. 오늘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 이유가 뭐야? 누구 때문에? 솔직히 남자친구 그런 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에 지금 방면에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막 없어요. 무당 내면 돈 많이 벌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길인가 싶어가지고. 언니가 정신을 못하는 길이고요. 네. 그러니 언니가 기문살이 열린 거고요. 내 정신병이 조현병으로 오고 있잖아. 신병이 아니라. 거기에. 네. 이 남현 씨가 무당 선생님이랑 매일같이 통화한다니까. 네가 무당이라도 돼갖고 돈이라도 멀고 이사랑 케어하고 매일같이 왜 통화하게. 왜? 아니요. 그 분이 그 누구랑 통화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남자친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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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도 하라고 저보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 같이 보러 갔어? 저는 안 가고 이제 통해서 그냥 들었어요. 얘 어떻게 언니 정보를 안 봤는데 신을 함부로 어? 하야 된다 뭐 이거 신기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뭘 하라고 소리를 언니가 직접 정보를 안 봤는데. 네. 근데 다른 게 다 너무 많이 맞더라고요. 응. 얘기해 주는 게요. 그래갖고. 그래서 좀 좀 믿었죠. 응. 무당인데 안 맞겠어? 응. 무당인데 점을 보는데 당연히 안 맞겠냐고. 그치? 그러니까 어떤. 아. 응. 정신 차려. 정신들 차리라고요. 응. 응. 돈이 빠져나갔으면 일을 해서 메꿀 줄 알아야 되고. 응. 누구 꺼주지도 말고 행복일 거라고 해서 다 주고 뭐 이랬는데 엮였다 소리 하지 말고. 응. 응. 무당이 됐더라도 무당이 진작이 됐었을 것 같으면. 응. 이 정도로 마음의 병 내 고력의 병에서 나왔었어야 되는 거야. 응. 환상이 아니라. 그냥 해볼까가 아니라 언니야. 응. 진작에 귀문이 열렸다 내 눈 똑바로 봐. 네. 진작에 귀문이 열렸었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막 이제. 내가 만약에 언니가 구슬해야 된다면은 솔직히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모르겠고 어디 가서라도 언니야. 너 귀신 퇴치해라. 응. 안 그러면 나중에 누가 더 만난다 이런다 그러면 나 정말이야. 네. 병 걸릴 리가 없다. 혹시 그 귀신이. 그 남자랑 관련된 귀신인가요. 남자랑 관련된 귀신이 뭐야. 그 남자가. 몇 년 전에. 그 어떤 여자를 사귀었나 봐요. 죽었어? 여자가 자살이 죽었어요. 남자가 안 만나 준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자살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씌어 다녀. 그런가 해서 궁금해요. 네 조상도 못 들어오는데 남에게 어떻게 들어와서 너한테 해가를 하고 지랄을 하냐. 그게 들어왔었으면 여기 신전 들어오기 전에 저기서 너한테 나와서 너 갈 때 저기서 실려가겠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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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변사 부르지 말아. 그리고 언니 마음 못 잡지 마세요. 응.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나이가 먹었어도 이 나이가 다 먹은 게 아니야. 나보다 더 어린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애는 아직도 많아요. 네. 그리고 미안한데 그냥 정상적인 일반 일들을 좀 하고들 사셔. 다들 힘들어 살아. 왜 여기 이런 곳에 휘둘려서 뭐에 일해서 뭐에 일해서 뭐에 일해서들 다니냐고. 응. 부모에 공이 있었으면 언니가 이러고 살았을까? 응. 부족해. 왜 부족할까? 응. 모르겠어요. 그럼 언니가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한 건 뭐야? 호도를 못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일 안 풀린다고 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픈 마음, 서러운 마음 알아. 응.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좋은 얘기해 주구나. 하다못해 내가 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누구라도 있어서 같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응. 응. 그거에서 스스로가 벗어나야 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응. 내가 부모 복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제대로 된 직업도 본인을 딱 보자. 직업이 제대로 됐어? 없어요. 그지?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 응. 나 해골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언니 얼굴을 봐봐 저승사자가 친구하자 그러겠어. 응. 응. 작년에 돈 나갈 땐 이유가 있겠죠. 응. 안 썼으면 되고. 안 움직였으면 되고 돈을 벌었으면 되지. 그면 봐봐. 응. 자격증을 따서라도 지금이라도 나이가 있는데. 응. 아직 기회가 있는 나이인데 뭘 해도 해 먹으려고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제 팔이. 아파가지고요. 응. 팔 다쳤는데 공부는 할 수 있잖아. 제가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게 안 돼요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서. 무당도 못하겄네. 무당 어떻게 방을 붙여드리니. 어떻게 손님들을 빌려고 십 킬로 이십 킬로 쌀들 넣니. 그런 걸 못 들으시겄네. 근데 어떻게 무당이 돼서 돈 어떻게 살라고. 자 내 말 잘 들어요. 응. 귀문이 열린 건 맞아. 응. 집안의 조상을 대우하는 것도 없고. 너 집으로 들어가면 무당이 돼야 되는데 안 된 조상도 있고요. 응. 그리고 괜히 여기 여파 저기 여파 이렇게 흘려다니다 보니까 내가 귀. 기운이 약해지니까 기가 약해지니까 이 소리 저 소리가 이게 맞나 싶은 거고 언니의 중심이 없어지는 거고. 노력할 만큼 노력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쳐서가 아니라 진작에나. 응. 내 인생을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맞다라고 했는데 왜 싸우겠냐고. 그렇지 안 만나 줘서. 여자친구가 자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남자의 기운이면 그게 언니한테 좋은 기운이까. 혼자 살려고 했으세요. 응. 응. 신이 왔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싱크스라지. 응.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냐고. 응. 근데 열심히 벌어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열심히 살면 되잖아. 남자 없이도 살 수 있어. 응. 만나서도 외로운데 안 만나서 외로우나 똑같은 거라고. 그러다 보면 내 심신을 단련하고 내 몸을 단련하고 내가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노력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왜 안 들어오겠냐고. 응. 남자친구한테 돈 받고 살아요? 조금 받았어요. 많이는 못 받고요. 그래서 언니 아픈데 언니 다 기여해주고 언니 뒤에서 복필해줘? 응. 자기도 어렵대요. 그러면 남편 아니잖아. 아니 해주려면 해주는데 아니 뭐. 이게 애매하게 해주는 거 같아서 안 좋아. 조금 해주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조금 받을 거면 나 같으면 내가 일을 하겠네. 이 사람아. 응. 언니야. 그 사람이 조금 해주고 안 해주고 떠나서 언니도 뭐 배찬이 어쩌냐 돈 받을 게다 그러면 쌤쌤이네. 응. 근데 뭘 고소를. 그 사람아. 뻗었어요. 사진 좀 먹고 거의 제가 다 했어요. 사진은 100만 원 정도? 물어보잖아. 그 사람이 언니 복필해주냐고. 그지 누가 더 복필을 냈어. 음. 본인이 연상이니깐. 네. 연상이 무조건 돈 써야 돼? 무조건 쓸 돈이 없어요. 네. 작년에 돈이 왜 나갔어? 작년에 그. 이제 거의. 돈이 좀 나갔어요. 본인을 위해서? 네. 그 사람한테 쓴 게 아니라. 제. 이제. 사방은. 본인을 왜 투자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지. 네. 근데 이제 쓸 돈이 없네. 돈을 벌어야지. 내 팔을 내가. 지금은 뭐 다쳤든 뭐였든 간에 그지.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 정리할게요. 나는. 언니가 헤어지든 안 헤어지든 모르겠다 근데 헤어지자고 했으면 헤어진 거로 마무리 지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언니가 그 사람을 더 만나다간 더 의심병이 더 못 태어날 것 같고. 자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공부 안 들어오는 게 어딨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응. 응. 무당은 할 수 있고. 음. 신을 받으라면요. 정상적인 머리와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들어오세요. 응. 신을 받으려면 그 남자부터 끊고 들어오세요. 그런 강단도 응대 어떻게 신령님 모셔서 많은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살 거야. 응. 이해갔어? 네. 잘못하면 언니야. 귀문이 열려서. 울그러지 않은 귀들이 언니한테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는 게 지금 보여. 응. 네. 정의 씨 잘 잊었으면 좋겠고. 네. 힘들 것도 없어. 네. 그 남자랑 헤어졌다고 힘들 것도 없다고. 잊어주겠어요. 잊어질 수 있는데 잊을 수 있겠고. 네. 응. 내가 볼 땐 잊으려면 잊을 수 있는데 잊을라고 하고. 안 만나야지 하는데도 계속 제가 마음을 계속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뭐가 올라오는데 뭐가. 뭐가 올라오는데 얘 똥국먹 똥국물밖에 안 올라오고 갔다. 왜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들 사냐고. 응. 없어도 살아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응. 그리고 조금 덜 먹고 어떻게든 내 몸 건사하고. 어떻게든 살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별로는 또 이 사람이야 잊으라고 했더니 잊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만 지금 장난이야. 이 사람 뭐 뭐 물어보려고 욕먹을 거면 물어보지 마. 욕먹을 거 같아. 네. 네. 뭐 물어보려고. 물어봐. 욕 안 할게. 왜. 왜. 약간 옆에 숨겨 있는 여자친구 있죠. 그 사람 옆에. 그 사람 만나고. 매일 통화한다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정식 병자를 만들었구나 니 남자친구 봐. 그래서 옆에 신기 있는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니가 무당이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 그래도 한다는데. 그것도 옆에 있잖아. 나 옆에 있었어 예예. 옆에 있잖아 너도 신기가 있다 그러면. 그 남자친구가 얘기는 해줄 거 아니야 대화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일 프로든 십 프로든 내가 볼 땐 사십 프로야 그게 오십 프로고. 어떤 게요. 언니 남자친구가. 언니도 신기가 있고 언니도 무당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오빠가 그래서 무당이 되고 싶은 오빠가 오십 프로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니 왔다리 갔다리 지금 신랑이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아니 아까는 아니오라고 그랬다 지금 왔다 그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 귀한 시간에 힘들어 뒤지겄네. 결론은 또 헤어진 남자친구로 원점으로 왔네. 어. 아니 헤어지긴 헤어질 거예요 제가요 근데 헤어지긴 헤어지는 노력을 하려고요. 엉 노력 같은 소리하고 2차. 무슨 노력. 이제 다른 왕자 만나러 갈려고요. 그러면 2차 계획이 있지 않을까 봐요. 아프면 아프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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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으로. 네 지금 사십 넘어서 그랬어요 계속. 근데 뭐가 이어 이루어졌어. 예 그래서 제가 헤어지면은 딴 남자라면. 몸 아프고 담처. 오늘. 내 욕을 안 하려면 지금부터 내가 동전을 싫어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거든. 몸 아프다면서. 근데 다른 남자 만나갖고 그 몸 아파 뒤지겄네도 아직 그냥 밤 지낼 건 있나 보다. 그니까 이 사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뭐가 안 된대. 이제 잊혀줘야 되긴 한데. 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밤마다 남자부터 못 살아. 아 부담사문미. 근데 밤은 어떻게 지내 다른 남자랑은 밤은 어떻게 지내고 잠은 어떻게 자. 아파 뒤지겠는데.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거기 밑에 가서 그 밤 지낼 거 있으면 나가 일을 해 일을. 뭐가 이상하지 않아. 저 왔다 갔다 하지. 아니 근데 제가요. 또 그 생각을 했다가. 또 전에도 안 돼요. 뭐 절제가 안 돼. 아니 또 헤어지고 딴 남자 만나라고 또 마음을 먹어도 또 몸이 또 안 가져와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남자한테 내 몸이 길들어져서. 아 그러는 거야. 몸짱이 들어가지고 나서 못 헤어지는 거야. 여러 가지 정 다 붙이고 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응. 밤마다 그냥 후끈후끈 달아오고 혹시라도 딴 여자랑 자면 어떡하나 싶어도 뭐 이 남자를 놓지도 못하는 게 이러고. 아주 그냥 여기 와서 농가를 하고 앉아 있는 무당을 아주 그냥. 얘기했어요. 어. 잘 들어. 신이 안 받아도 된다. 응. 아 다. 그냥 당분간 좀 남자가 안 나지 말고 언니 몸 건사해. 안 나지 말고. 그리고 자꾸. 말도 안 되는 귀에 노예를 살지 말고. 응. 정신 안 차리면 언니 미친다. 응. 그때 가는 신도 아니라 괴물을 받을 거다 너는. 응. 알겠어? 응. 눈을 봐. 네 눈이 인간의 눈인지 뭐가 실려 갖고 다니는 너의 귀신의 눈인지. 응. 내가 알겠지. 저 순서하자고 너 친구하자고 그러겠다고. 응. 응. 얘기 들었냐고. 응. 뭐 남자친구가 얘기했다며. 그 임살아 선생님이 자기가 거짓말한 거라고. 어? 거짓말한 거라고 오늘 뭐 얘기를 했대 오늘 이별 통보를 받았대 이 언니가 극본을 짜는 건지 각본을 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응. 아니요 지금까지 임살아 분이랑 이분이랑 계속 연락을 했대요 계속 돈은 없고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응. 당황해갖고 그냥 오라고 했어. 와서 직접 물어봐. 왜 오해 풀어줬죠 전화기로. 전화를 했는데 여기 지금. 아니 오늘 갑자기 여기라고 오라고 해가지고. 나 중간 2탄인 줄 알았잖아. 2탄인 줄 알았잖아. 언니가 들이대지. 아니 그 줄 알았거든요. 너 우리 둘 알아. 그때 논쟁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들이대지 않고 막 우기고 이상한 질이 뭐 염병 안 떨어져 지금. 이렇게 점사 내준 줄 알아 지금. 네. 됐죠. 아니 했. 그럼 예. 뭘 물어보고 싶어 이제 나도 나가야 되니까. 진심으로 봐줄게. 아니 하나 뭐 물어보고 싶어. 40분 넘었어. 이거 2탄 나눠줘 중간에. 이거 2탄 나눠줘 이거. 애씨는 40분도 갔다 왔다리 갔다라 했는데 뚜껑 날라갔으니까 앞전에는 나 그래 오해 풀었어 전화기로. 뒷전에 그것 때문에 이거 또 있어 스토리다. 2탄 나눠줘. 그래도 운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깜짝 놀라. 그리고 신 안 받아도 돼 그 남자가 언니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몸 달아오르지 말아. 연화 난민해서 신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잊으러 가서 딴 놈을 만나러 가서 몸을 풀 생각하지 말고 팔이 아파서 올라가서 일도 못한 남자. 근데 어떻게 밑에 깔려갖고 그러고 앉아 있니. 아니 꼭. 틀린다기보단이야. 뭐야 나 저 밤이야. 다 내려놓고 릴렉스 하시고 헤어진 거에 대해서 잡으려 하지 말고 힘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별이 힘든 것 뿐이야 그걸 다른 남들에게 대퇴하지 말고 릴렉스 하세요. 이상해. 손 안으로 놓쳤 bananas 못한다는 것들을 다 이거 planned. 오늘 불min connectors 유과는 cruc다는 게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